오늘은 진천에 새로 오픈을 한 소규모 캠핑장에 왔어요. 사이트는 한 4개 정도 있는데 완전 산중에 위치해가지고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 독립적으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소규모 캠핑장이에요. 이제 할 수 있는 소규모 캠핑장 일요일에 포인트는 연고에 도착한 건 안 되죠? 쌍봉 댄서 마이크 배고파 뱀다 우와 그릇 해라 돋는거 흐라 오이샤 아 아 죽게라도 너의 꿈. 과건 Dedicated? 과거의 신고만 먹은 지옥이니까. 바삭하지 않는 차가운 가격에 물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. 약 10도의 물을 만들고. 제ouldered 자는 사이의 물을 빵mayıока. 재난지 않음! 숙성한 젓말을 넣어줘야 합니다. 뭐야 거기 들어가 있어? 아휴 진짜 못살아 거기 쉬고 있어 텐트 마저 칠게 야 너 그 발로 어디로 그렇게 왔다갔다 하니 이동식기 이동식기 스팸 요새 저는 이 오도둘 저는 왜냐면 이 prried 짠 죄송해요 선생님 아잇 뭐야 맥주를 좋아하는 거야 뭐야 안돼 위험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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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콩물이 넘치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닭소스 오프스타를 고추를 볶아주세요. 계란 Note치 후추를 볶아주세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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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lerini 고춧가루 갈 Hop 고춧가루 8로 고춧가루 el уд Whatever при عد 다진 마늘은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다진 마늘은 더 어울려 무침도 더 어울려 더욱더 더 어울려 더욱더 더 어울려 더욱더 더 어울려 더욱더 더 어울려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. 이쪽에 화장실. 이리 와. 탄. 잘한다, 됐어보니. nervulos. 아 Mutter. hem 젖은 한번 보컬. 뼈에لا. 소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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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? 왜? 오케이 엘리야? 올라와? 와!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미 가자미 오! 이러면서 한번 볼래? 이제 다시 엎드려 하하하 이제 다시 엎드려 주무세요 선생님 약간 명협체 냄새 나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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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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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멘 ㅎㅎㅎㅎㅎ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야야 야야 자 야야 뭐해 택배 고마워 웃음 와 아... 아.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흐흐흐 역시 제롱 안다워? 잘 먹었어 금방 가짜 아 쟤 진짜 왜 저래 진짜 저거 저거 빨리 햇볕에 말려 차에 안 태워갈 거야 빼룸 여기서 살아 빨리 햇볕에 말리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